세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세번째 이슈는 이 사람이 아드난 옥타르라는 사람인데 2018년 7월 범죄단체 조직으로 이제 이 사람이 그 체포를 했을 체포영장을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범죄자 조직이라고 예 범죄자인데 이 사람 뭐하느냐 자르기애님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터키의 사이비 종교 지도자 에요. 이 사람이 성폭력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그리고 간첩 혐의 그리고 종교단체 교주에요. 그리고 고문하고 인권침해하고 탈세하고 이 사람이 할 건 다 했어. 아 기사 봤다. 기사에서 터키에서 징역이 일천 몇 년 낳았다는 게 이 사람이구나. 네. 징역만 1075년. 최장수 거의 보면은. 중간에 나오는 거 아냐는데. 중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체포 당시에는 200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거의 이 사람이 지금 묵고 있는 자택에서 피임약 이 발견이 됐는데요. 6만 9천 개의 피임약이 발견됐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는지 피해자. 피해자 여성 두 명을 만났는데 그 두 명 두 명을 만났는데 그 피해 여성들이 그런 피해 여성들이 그 약을 먹이고 강강을 한다는 거야. 저 사람은. 그래서 되게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교주니까 자기 종교를 설파하기 위해서 A9이라는 TV 방송국 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성들하고 같이 방송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판 받을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성에 대한 사랑이 넘쳐 나가지고 가까운 여자친구가 1천명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폭행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성범죄 혐의를 부인한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이게 또 됐나 보다. 그 사람이 이제 여자들 있잖아요. TV 프로그램 쇼에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TV 프로그램 쇼예요? 네. 저렇게 화장을 지게 한 여성들 하고 같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종교 신자들 인가?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TV쇼에 나온 여성들이래요. 다행히도. 그리고 이 남자는 어쨌든 되게 64살인가 그랬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잡혀갈 때 내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우리가 좀 봤던 장면 같이 생겼고 되게 영화에 그 범죄자 처럼 이렇게 막 끌려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되게 있겠네. 비호세력이 많겠네. 주변에. 권력자 수준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다 결탁이 되어있을 수 있죠. 그런거 조사 안 했구나. 네. 그런거 조사 안 했습니다. 깊이 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가볍게 그냥 누스 나면은 누스를 소개해 주는 가벼운 방송 여러분. 샅다. 자. 아드나 녹타르. 깊이 있는 거는 이제 사물이 가서 알려드릴게요. 이 아드나 녹타르가 어찌 됐든지 간에 잡혀갔고요. 그리고 200명의 신도랑 같이 잡혔어요. 동시에? 네. 그래서 200명의 신도도 다 수사를 받고 그 징계가 나왔는데 이 사람만 1075년에 그걸 받았습니다. 대단하네. 형은 이제 다 살지 또 중간에 나올지 봐야겠네. 775년. 마지막 이슈네요.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사라질까 두려운 어머니의 추억들. 모로코 출신의 라시드 벤진이라는 벨기에 루벤 카톨릭대 문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15년 동안 90살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쓴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번에 문서영씨가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왔죠. 어머님이 뭐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면 치매 어머니? 아니면 그냥 들어보신 거예요? 치매도 있고 편찮으시고. 90살 어머니를 모시던 걸? 네. 다섯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아프니까 이제 이분이 다섯째거든요. 형제 중에 다섯째인데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면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인 거야. 결혼을 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결심하기를 내가 이제 엄마를 돌봐드릴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를 돌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 존버님께서 흑염소를 구매해 아들을 살찌우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이거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책을 본 건 아니잖아.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보다가.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보다가. 정말 얄팍하다. 웬만하면 책을 조면서 소개해야 되는데 책을 보지도 않고 책을 소개하는 글만 본 거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어머니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로부터 분명히 나를 지켜줄. 내가 언제나 안심하고 품으로 달려들었던 요새가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병마와 싸우시다가 93세 세상을 떠났고요. 그때까지 계속 이제 계속 돌봤던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데 엄마는 항상 이 아들이 뭘 해주면 너무 부담스러워 하셨대요. 늘 항상 주기만 하는 삶을 사셨던 어머니인 거예요. 그리고 모로코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모로코에서 이제 이민을 갔는데 아들들을 혼자 키우셨대요. 혼자 키우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하셨던 말들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살면서 자기도 이제 나이가 다 자랐을 때 어머니가 이웃들한테 이웃에는 아직 아들들이 어리니까 자녀들이 어린 부모에게 이야기해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가 절대로 부모에게 뭔가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말이 되게 가슴에 좀 와 닿았어요. 너무 싸가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좀 그렇게 키워주셨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 저희도 이거 좋게 말하면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야. 그거는 오냐오냐가 아니라 아이들은 그런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애들이 그런 거 아니야. 떠들어도 부모가 가만히 놔두고 그럼 안 되잖아. 그런 건 아니지. 떠들어도 가만 놔두는 건 아닌데 그런 훈육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머니의 훈육을 받으면서 자란 거잖아.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와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되겠지.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아이가 그 테두리 안에서도 자유로운 생각들 내가 엄마한테 빚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엄마의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근데 내가 이게 되게 동감하는 게 뭐냐면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나를 키운 거 같거든.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 키운 거 같거든. 그래서 눈물이 났어. 이 말에서. 그래서 어머니는 사실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신 거야. 그러니까 이 교수의 어머니는 학교에 다니신 적이 없는데 고천적인 철학적인 문구들을 막 쓰니까 너무 이제 그게 이제 놀랍다는 거지.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럴까? 그럼. 그래서. 어머님의 그 얘기가 좋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이걸 듣고 잘 잘하면 좋은데 이걸 듣고 싸가지없게 잘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감동도 없지 않네요. 하여간. 아. 이거는 경고 경고 경고. 왜 그래. 나의 느낌인데. 경고야. 부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하면 이제. 김성원님과 이희나무님께서 들어줬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머님하고 아들 사진을 좀 보여주지. 어떻게든지. 못 찾았어요. 아. 못 찾았구나.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 왜 못 찾아. 사진 찾아야지. 분명 있을 텐데. 오늘은 감동적이고 따뜻한 뉴스니까 어떻게든 따뜻한 뉴스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억지로는 아니고요. 원래는 3개까지만 하려다가 그래도 이게 내가 보고 눈물을 흘렸으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눈물을 흘린 거잖아. 눈물을 흘린 거니까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잠들기 전 저녁에 책을 읽는 건 어머니에게도 빼낼 수 없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누워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으시죠. 이미 수십 번도 더 들은 이야기에 또다시 경이로워하거나 무서워 벌벌 떨 걸 아는 어린아이처럼요. 낙이 과죽. 이 책을 제가 읽어드린 것만도 벌써 200번이 넘는 자입니다. 어머니가 이 작품을 알게 된 건 25년 전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다 드린 오디오 테이프로 통해서였죠. 그거를 계속 들으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어머니의 어설프기 그지없던 프랑스어 실력은 당시 스스로를 더 미천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에게는 영광이었지요. 몰리에르의 언어 어머니는 그 언어를 모욕과 굴욕의 순간을 통해서 배우셨어요. 이게 뭐가 감동적이라는 거야. 모르겠네. 그래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모로코에서 이민을 왔잖아요. 근데 언어를 다 못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자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언어를 잘 못하는 거지. 신중민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 문학적인 걸 이해를 못해. 얼마나 힘드셨을 거야. 언어를 못하면 되게 부력적인 거 알아요? 그리고 글 못 쓰는 사람들.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글을 못 쓰시는 할머니들이 계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무료로 가르치는 거를 잠깐 했었어요. 그런 센터들이 되게 많이 있어. 가서 했었는데 그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은행에 가서 자기 이름도 못 썼대. 근데 이 한국어 과정을 들으면서 나를 가시라고 그러지 마. 알았으니까 왜 난 그래. 아니 가서 썼는데 자기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나시더래. 그래 알았어요. 은행에 가서 꼭 누구를 데려가야 됐대. 이거 좀 해달라고. 은행 가서 입출입 업무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그 언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나는... 이건 모든 이민자의 이야기야. 그런데 너무 특별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바라본 거잖아. 그건 되게 진짜 쉽지 않아. 우리도 다 어머니의 입장을 그렇게 바라봐 주는 사람이 없잖아.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음 바로 그날 어머니는 앞으로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 혼자 알아서 하는 법을 배우리라 맹사하셨답니다. 저는 어머니께 형들이나 제가 아무나는 아니라고 다정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곤 살포시 미소만 지으셨죠. 어머니는 저희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지만 너 왜 울어? 나 진짜 웃긴다. 왜 울어? 저희한테 절대로 부탁 같은 걸 하실 분이 아니랍니다. 너무 오버하는데? 아니 오버가 아니라 너무... 방송이 타다 차라고 제목에 맞춰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연출하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세균이야 왜 그래? 엄마는 정말 우리한테 많은 걸 주시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많이 주십니다. 나한테 부탁하지 않으시잖아. 나는 맨날 부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되게 많이 드신 어머니도 그런다는 게 장모님 사랑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네 알았어요. 아니 그런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 잘해. 장모님한테 못하니까 그래. 왜 어머니도 못해 이렇게.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난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해요 앞으로. 예예. 오늘 집에 가서 잠자고 와. 장모님께. 어머니가 오라는데 안 가잖아요. 요새 왜 안 가. 그게 아니라 내가 몸이 그렇게 막 가서 자고 막 이런 그리고 거기에 새질하는 동물이 있어. 강아지가. 강아지가 내 옆에서만 자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해. 강아지 때는 안 간다고 말 됩니까? 빨리 가세요. 어머니 부르는데 어머니 빨리 안 됩니다. 남편이 가라는데 왜 안 가.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 강아지가 나를 안 놓아줘. 별 이상한 것들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노래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던 몇 분 동안 어머니는 신라였고 아담어였고 조다생이었고 달리다였어요. 카이로의 여가수 달리다의 노래는 거의 다 알고 계셨지요. 찬란한 과거와 첫사랑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늘 돌아가고 싶어하는 고향에 대한 영가이자 망명 생활을 그린 노래. 헬라야 발라디를 부르시던 어머니의 얼굴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나갔으면 여기서 헤라와 발라디라는 노래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딱 쭉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준비를 못했고요. 노래 경고야. 경고. 어머니는 한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이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신중민이 보세요. 어구사님 부럽네요. 그러니까 나같이 따뜻한 남편이 옆에 있는 게 우리 신중민이 부럽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거. 존버님 신중민님 김소원님 이의사 가담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저같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형들과 어머니 사이에 그리고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느껴지는 학교교육이 심어놓은 문화적 단절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계급을 이탈한 사람은 두 개의 의자 사이에 엉덩이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늘 아슬아슬하거든요. 물리적인 자세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지울 수 없는 기분이 들게 하는 무언의 고통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하지만 형들과 어머니 사이에 그리고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느껴지는 학교교육이 심어놓은 문화적 단절은 극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 나라에서 벨기에라는 나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머니와 형들 그리고 형들은 좀 나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문화적 단절이 생겨버린 거야. 이미 이 사람은 벨기에 문화에 젖어든 사람이 되어버렸고 어머니랑 다른 사람은 모로코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괴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름이 하시드 벨진이라는 교수님이 이분이 어쨌든 어머니 그러니까 이민을 온 어머니와 그 가족들의 삶에서 마지막을 살면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대하면서 자기가 문학가로서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서 책을 남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이분한테는 특별한 많은 분들이 다 어머니한테 특별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없는 이만 못한 어머니도 있지. 없는 이만 못한 어머니.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가 지금 이 작가한테는 어머니의 역할을 어떤 분한테는 할머니 어떤 분한테는 아버지 어떤 분한테는 내 형 누나 동생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꼭 무슨 어머니가 있냐 없냐 그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는 이만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런 거. 근데 이 작가한테는 어머니는 이런 존재였다. 그리고 이 분한테는 이 어머니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볼 수 있는 글이랄.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아주 또 사타차 우리 어정인 국장님이 이렇게 또 연기하는 것도 연기 아닙니다. 연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면 안 되죠. 우리 어정인 국장님 장모님한테 잘하고요. 어머니 잘해야 돼. 잘 안 하니까 웃는 거야. 이렇게 왜 그랬어. 일주일에 이틀씩은 반드시 친정 가서 주무시고 오십시오. 왜 그러세요 또. 그렇게 해야지. 왜 안 해. 이거 해야 돼. 가서 어머님이 그렇게 부르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가십시오. 두 번씩은. 그럼 반드시 지키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같이 예배드리고 오세요. 싫어. 어머님이 예배드리고 제일 좋아하는데 예배드리고 오십시오. 사타차 두 번째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일일까지 시간 오늘 준비하신 네 가지 정보 중에 내가 아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 모르는 내용 새로운 내용 아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지는 거 같아요. 아 새로운 내용이었습니까? 깊이에서 조금 부족했지만 아 그래도 너무 좋았고 이 내용은 제가 보고 아까 사타차 그냥 따뜻하고 차가운 뉴스만 하라고 했지 깊이 있게 준비하려고 나오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보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알고 해외 내용 아까 사우디는 몰랐어 이런 거 너무 재밌네. 이거 딱 깊이 있게 좀 보면 재밌을 거 같아요. 아 오늘 너무 재밌는 내용이었고요. 여러분 사타차는 저녁에 안 하고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 시간에 하면 좀 괜찮을까? 언제쯤 할까요? 원래 1시나 2시쯤에 할 건데 오늘은 1시에 누가 와서 손님 오시기 때문에 촬영을 하기로 하셔가지고 조금 일찍 했습니다. 앞으로 사타차는요. 가능하면 1시 1시쯤에 할 예정입니다. 사타차 고정 방송입니다. 잊지 마시고 스테스 때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배고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물이 때 만나겠습니다.